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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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일단 먹방 이제 마지막으로 야 단판 20만원 걸게 너랑 성현이가 아 자 여러분들 눈여기 우리가 야 일단 차인한테 개설어진다 어 한개 아 내가 내가 쏜다 아 내가 내가 두다 오 마시아 아 내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먹방 하기 전에 우리 한경리만 더 봅시다 지금 눈이 많이 썩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게임할 수 있어? 일장이랑 성현이랑 아 진짜 보고싶어 나 일장이한테 배우고 싶어 경기려 한번만 성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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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재미로 와 뭐라겠어? 야 이 말 뭔지 알아? 빨리 쏘라는 거야 그니까 재미로 했다 지수하는데 우리가 방풀했잖아 이거 방풀한 거 알면 바로 우리 살인이야 아 진짜 농담 아니다 새끼 존나 무서워 아니야 샤인이야 줄게 괜찮아 좋은 경기에서 그래서 만약에 네 손이 혁진했더니 야 이 씨바놈 하면서 먹자는데 바로 왔지 어? 샤인이야 계좌 줘 내가 웬만하면 진짜 먹탄면 어? 뭐야 채널 없어? 어? 없어? 아싸 나이스 나이스 야 야 너 할 수 있어? 단판 20만원 우리 걸자 여기에서 이걸로? 십십 십십 이게 사람한테 20만원 성현이한테 있나? 아 김태경 있나? 김태경? 태경이 형 없어 지금 방송 안에 근데 일장이 세팅 아니잖아 너 할 수 있어? 아니 세팅 못하니 너 마우스만 세팅해봐 마우스만 여러분 레전드에게 한마디 묻힌다 아니 마우스만 너무 지저뿐한거야 에이 안겨 여러분들 진짜 조일장이랑 안겨워하잖아요 그러면 조일장 아니 조일장이랑 안겨워 개쳐발려 용어까지 털려 드론 한마디 빼져도 안지걸? 안겨워한테 맞지? 드론 한마디 빼져도 안지지 글쎄요 모르게 안해봤는데 야 레전드 한 번 가자 잠시만요 피전 켜주면 피전 켜주고 공준이랑 오면 피해졌던데 에이 당연히 너가 이기지 내가 이긴다니까? 아니 근데 조일장 일장이 토시를 한 번 보고싶은데 야 근데 걔 누구야 김승현이 존나 잘하더라 맞지? 야 근데 우리들의 벌칙은 없다 1대1이라가지고 아 다행이다 씨발 어! 도재욱 오 도재욱 이길 수 있어? 아 아 아 아 일일일자진이 있는데 요새 잘하던데 지옥이형 근데 테란전이 지금 있잖아 야 안기호 클라스 떨어지잖아 안기호는 씨발 동생이랑 붙여야죠 이거 맞경기 봅시다 도재욱 아직 아 또 하고 있어 근데 성현이가 존나 잘하는데 아 누가 잘해 요새 내가 뭐 있지? 축하드려요? 누가 안기호님 지금 방송해? 그러면 안기호 너 드론 한마디 빼주나 비전 빼주나 비전 빼주나 내가 해봤잖아 비전이나 아 그래? 비전? 비전 콜? 비전이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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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형은 내적으로도 많이 이겼어 아 그래? 어 여기 가지고 해 진짜로요? 진짜 많이 이겼네 다 이겼는데 일장이가 자기 키보드가 아니니까 아 와 이 새끼 저까지 생겼다 아니 아 야 근데 더욱 형인 척하고 일장형이하면 안 돼? 어 아! 오! 아 근데 또 말할 것 같애 아 또 말할 시험자들 말이야 아 몰래 했어야 됐네 아 내 셀스가 없었다 근데 더 웃긴게 뭔지 아세요? 더 그냥 잘 불러서 더 웃겨 이 얼굴에 잘 불러서 더 웃겨 아 여러분 분명히 말해 계층자들이 있어요 지금 몇 명이 보는데 2만명이 보는데 뭐 드실래요? 뭐 먹을래? 보선님 뭐 드실래요? 저 저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좀 시켜 홍이 반갑다 저기요 어 독도 반갑고 아직까지도 뭐가 안좋아 미안해요 그냥 모든걸 죄송합니다 저기요 아 근데 어떡하지 그냥 안할 것 같은데 어 내가 왔을때 안할 것 같애 안할 것 같애 이 새끼 조일장이 나면 안할 것 같애 조일장이 나면 절대 안돼 어떻게 할까요 아 나랑하는거 좀 해봐지 일장이 연기 한 번 보고싶은데 좀 배우고 스타베이 잘한 어 내 말한다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화난거야? 아 기분 표정 너무 웃기다 어 형이 오늘은 지금 기분이 좀 그렇거든 아 뒤지고 싶냐? 하하하하 뒤지고 싶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한데 오늘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를 짓밟고 싶지가 않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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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방콜 안합니다 진짜 실력대 실력으로 바를게요 하하하하 형님 오개 500개방 갑시다 저희에게 500개방 갑시다 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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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빨리! 아 일장이 형이 아바타 해주면 안 돼? 어 내가 지금 우리 짓밟고 싶지 않대 어? 나를 짓밟고 싶지 않대 뭔 소리야 이건 또 형님 아 매일 좋다 이거 할 거 같은데 말 그대로 못 알아듣네 야 고래잡이 형님 스폰 갈까? 고래잡이 형님! 아 아까 스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 얘기해라 듣고 있다 듣고 있다 개새끼 엄마 뵈드릴게요 간판 갑시다 울지 마시고자 아 이 새끼 진짜 얼굴 X까지 생겼네 새끼 진짜 더럽게 생겼어 진짜 맞지? 아삭 exposed брос机 뭐라시는데 지금 뭐라시는데 보자 오오 fis 스파이 형이 뭐라고 감사합니다 뭐라 뭐라고? 뭐라고? 니한테 얘기한 적 있을텐데 어 형 입에서 같은 말 두번 나오게 하지마라 알겠나 그만 아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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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이 또 해라니까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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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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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다 상대가 상대가 없다 상대가 없어요 아니 단가 올리면 안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색 아이색 아 아 아 아 사이코 느낌 나잖아 아 어떻게하지? 윤중이 아 아 마지막 보는거 여러분들 도저히 하고 있어가지고 잘한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야 먹방 빨리 시켜봐 어 형님들은 누구를 보고싶으세요 보성이를 정으로 하면 안돼 어? 오늘 어 아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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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이렇게하자 시청자들이 기호가 오래 아이색 누구 게임 보고싶은지 시청자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갖다가 일자로 쓰고 초이스하라 그러세요 하하하하 아니 뭐 룸싸롱이야 뭐야 아니 그 사람이 뭔데 아이색 아니 당연하자마아 아이색 아 영화에서 봤지 룸싸롱이야 뭐야 방금 룸싸롱이에요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초이스를 좀 자 자 여러분들이 초이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 먼저 자 1번 1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땀냄새요? 무슨 냄새 나지 않냐 모르겠어 자 2번 철구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아주 달짝찌끈한 경기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유가 아주 영수성인데 하하하하 뽑아주시면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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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번 조회장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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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어떤 누구의 경기 3번 별풍선 3번 별풍선 3번 별풍선 3번 나왔어요 3번 뭐야 연보성? 투표로 아까 깔끔하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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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신묵감 음보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4번 할 필요 없잖아 이거 안 죽어도 돼 근데 4번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뽑아주세요 누구의 경기 단판으로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뽑아주십시오 하하 무슨 냄새야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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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야 돼요 오늘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3천명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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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lical ng 그냥 경이 들어가면 그냥 어차피 진다는거 아는거죠 야 누구할까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상대가 많이 없어요 조짱 클라스에 맞추려면 많이 없는데 아 진짜 박성진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어그로 끌지 마세요 그만 속습니다 또 철도속 뭐 봉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압니다 시발 방송을 몇년차 했는데 야 도저히 끝날거 같은데 맞지? 이게 마지막 경기 이게 마지막 경기야 마지막 경기요? 어 중승이요 오 복수전 여러분 복수전 이상한데서 배웠다고요? 복수전 복수전 어 용태형한테 배웠는데요 수건이형님 용태형한테 배웠는데요 아 무탈기 좀 그만하세요 일단 나오자 이 형한테 배웠는데요 수건이형님 철근님 어서오세요 수건이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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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장형팬님 100개 수건이형님 수건이형님 오케이 콜 일잔 너 이 맛으로 할 수 있겠어? 진짜 이거 너 잘해야된다 한 번 나와서 잡아볼게요 물티슈 있나 근데? 물티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티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모스 없다나? 모스 없다나? 자 이거 지금 볼자 여러분들 일잔이 경기를 직관에서 봅니다 저 좀 많이 배우도록 할게요 채널 왁구 왁구로 좀 와달라 그러세요 너 이마 속 암 작아 자 마우스 속도 일단 조금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올려도 돼요? 어 올려 올려 마우스? 어 근데 김선혜 확실히 잘하긴 하더라 맞지 응 소복이지 아니 너 마우스로 써 뺏다 꼽았다 해도 돼 마우스 키보드? 키보드는 안되지 마우스만? 괜찮을 것 같은데? 오오 일단 저는 마우스보다 키보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오케이 아 근데 저번에 아이디 있어? 아뇨 아뇨 아이디 알아? 아이디가 어 여깄다 어 아 근데 오늘 존나 잘하던데 아 네 존나 잘해 농담 아니라 우리의 밥버든 그니까 멀티식 장난 아니야 토스인데 김태경이랑 같이 비슷한 스타일이던데 그냥 원사이드하게 졌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니까 왜 그렇게 됐지 니가 히드라 저거리 막혀서 그래 응 일단 게임이 져있어 처음에 두 눈 잡히고 그 다음에 울이 막혀버리고 가스를 너무 빨리 달아가지고 존리 너무 많이 뽑았어 너 형이 코치 좀 해주지 그랬어요 아 모르겠어요 역시 역시 내가 스승이라니까 자 고고 다음 서킷 체대장 이거 만들어달라 해 제가 만들어요? 자기만 보고 이제 먹방하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 야 너 내 제자였잖아 어우 깜짝이야 진짜 제자 맞잖아 제자 맞아 내가 김유란의 제자고 얘는 내 제자야 야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아 근데 보성 진짜 근데 패션에 그렇게 자부심을 느껴요? 아니에요 아이 장난이지 아 이게 마우스보다 키보드가 더 심하네 맞지 존나 힘들지 내가 이 키보드에서 한다니까 흐흫 그럼 키보드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안돼 바꾸면 안돼 왜? 어차피 곧 깨먹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너 자꾸 남쳐 아 그래요? 아니 말 놓기가 좀 어색해 아니 진짜로 보성이랑? 나랑? 왜 그러지? 아니야 서로 서로 나는 그런거 있어 존중하니까 존중하는거지 아 근데 동갑이라면서요? 일자랑 동갑이죠 형 아니에요? 아 아 철구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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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근데 나 철구님이 더 좋아 어? 어 알았어요 시작할거야 오케이 고아 자 없으죠 부담스럽다 뭔가 잘 안돼 잘 안돼 미리 잘하냐고 공명할 수 있어 종용해야돼 이렇게 종용해야돼 연습생 여러분들 진짜 아프리카 비대조구중에서 톨스테을 진짜 일자랑 진짜 사시는 살짝 차gehen 잘생기게 나온다 왠지 아는 거? 자봉준 디보산 하하하하 역철국 하하하하 당연히 잘생겨 뭐지 이색키야 진정 다 썼어 너 원래 1분도 채우지 어떻게 보여? 아 806대 와 맨날 쓰레기 정화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명정화가 된다 야 난 안깔지는데 진짜 실박했어 시청자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그게 사람의 경기력입니까? 치즈럿이 막히고 나서 진짜 8대2였죠 8대2였어 진짜 지수검 경기력이야 김태경이 반응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한 2분동안 자고 와도 안져 진짜라니까 맞잖아 진짜라 조사 도출ado 추 Copenhagen 사나 잘했지? 아 진짜로? 아니 농담하는게 아니라? 원래 알잖아 너도 너보다 먼저 있는 사람들 다 너보다 잘했지 도성도 나 존나 맞죠? 인정했죠? 아니 근데 그때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어 내가 아는 척은 분명했어? 잘했어? 아니 아이디 맞잖아 잘했어 둘이 왜이렇게 어색해요? 나랑 철구형? 나랑 보성이? 세번봤어 나도 보성이 많이 못봤어 서로 존중해주는 느낌이야 방송에서만 까는거 같아요 정답 정답 우리 출발은 괜찮네 마늘 마우스가? 키보드가 좀 잘 안들려 맞지 맞지! 내가 그래서 맨날 진다니까 야 인정하자 모니터 솔직히 이상하고 키보드 이상하고 이런 한계에서 게임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대단하려 진짜 시민적이지 아 나 진짜 오늘 보성이 떨어질줄 알았는데 지고나서 승현님이 총 확성했나봐가지고 잘한다 보성이랑 최중천할지 상상도 못해 나도 상상도 못했다 내가 혹시 지더라도 일자이기가 아 여러분 못 번쩍하는거 아닙니다 은소로가 아니죠 아 그때 재미있다고 한거지 뭐에요? 뭐에요? 알잖아 알면서 지금 뭐하냐고요 나도 몰라 잘 지내겠지 잘 지내겠지 착한 여자 있잖아 하하하하 아 진짜 무난하게 좋아 아 여러분들 먼저 오빵할 때 자연스럽게 지금이 날만 아니라면 나중에 끝나봐서 이제 오빵할테니까 우리 또 일장이가 또 오늘 승부단이고 일장이에 방문해가지고 이곳이 제대로 해줘야지 아 이제 여기서 다 먹었다 내가 할게 아 빡세다 황포 어후... 야 치킨이 됐어? 오우 맛있게 됐네 2 2 2 2 2 2 2 3 2 3 3 2 3 2 2 2 3 2 3 3 4 4 4 5 5 5 5 5 5 5 아니 5 5 5 5 5 5 5 아아 알겠습니다 아아 추격 알겠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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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8 10 12 6 6 6 7 7 8 8 9 10 11 13 14 14 15 15 12 15 15 15 15 20 20 20 21 20 21 20 20 20 20 아 이거 쉬프트가 너무 안 내놨다 맞지? 쉬프트 키가 잘 안 내놨다 아 근데 어이가 없는게 1장형은 키보드 안 울린다고 하면 뭘 안하고 제가 키보드 안 울린다고 하면 저도 키보드 안 누르셨습니다 아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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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require more minerals our forces are under attac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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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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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